주헌이도 수박 먹어요. 주헌이도 수박 먹어요. 주헌아 수박 먹어요. 수박. 우리 주헌이 수박 처음인데 오늘? 달지 꿀맛이지 설탕이죠? 아 달아요. 맛있지. 얼마나 맛있겠어요. 잘 먹어? 네 잘 먹어요. 자기도 먹고 있는데 이 누나는 뭐 먹지? 형태가 다르니까 궁금한 거예요. 그렇죠? 맛있어? 수박 엄청 잘 먹네. 진짜? 맛있어. 재밌다. 저도 신고. 먹고 싶은가 봐. 제가 혼인신고는. 아 먹는 법까지. 그래서 그거 보면. 그래서 그거 보면. 됐다. 혼자서 다 드시려고요? 이렇게 다 드시면 안 되는데. 네? 수박이 먹고 싶어서. 진짜 먹고 싶어서. 동생 어디 가요? 동생 어디 가요? 동생 어디 가요? 받아주세요. 진지 까까. 과자 먹을 줄 알아? 네. 이빨 두 개로. 아 밑에 걸로만. 동생 어디 가요? 어? 그 강아지 아닌가요? 그렇죠. 굴러다니는 거. 그렇죠. 어떨까요? 야야야야. 야야야야. 헬로우. 아 잼잼이. 아 입어가지고 놀 때 제일 귀여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그렇죠? 그렇죠? 아니 공교롭게 요구할 때 강아지랑 색깔이 비슷하면서도 이거. 어떡해. 강아지보다 억히여. 이거 안 하세요? 이거 좀 해봐. 아 궁금해요. 아 참. 아af. 아af. 아니. 아니.